나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연구하는 아이 박사다.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삼각관계라면 99%의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 탈명, 반전 몸매의 민찬기. 렛츠 플레이. 뭐야. 아이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출근을 안 한 거야. 선배. 민찬기 씨, 지금 몇 시예요? 선배 좋아하는 케이크 사온다고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사온 성의를 봐서 맛이나 한 번 볼까? 방치 열리질 않는군요. 맛있네. 맛있어요. 선배도 칠칠맛긴. 이리 와봐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닦여지지? 지금 계속 지우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선배 얼굴에 묻은 아름다움이요. 제 아름다움을 손수건으로 지울 수는 없죠. 이건 뉴트로지나 뽕 클렌저도 지울 수 없을걸요. 민찬기 씨. 네. 아니 오늘 출근도 늦고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될 거예요. 어? 우리 부서에 인턴 사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인턴 사원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아. 전 엑소 부서에서 온 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래요. 네. 근데 혹시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사에서 누나? 누나? 나야 개이득이지. 누나라고 부르도록 해요. 아 근데 왜 늦었죠? 첫 출근부터? 아 케이크 사원이라 늦었어요. 아 케이크를 사왔다. 네 혹시 케이크 드신 거 아니죠? 난 태어나서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걸요? 한번 마시나 볼까요? 어 이건 잘 열리는군. 네. 자. 음. 정말 맛있는데요? 아 칠칠맛기. 어. 입에 묻었잖아요. 이 약으로 묻었어. 이 약으로 묻었어. 아 네 네. 안 되겠다. 이 약으로 묻었어. 선배님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배 잠시만요. 무슨 일이죠? 너 잠깐 이리 와봐. 여기는 회사야. 그리고 넌 인턴이고. 인턴이면 인턴답게 행동해. 그리고. 도현 선배 넌 보지 마. 왜요? 저 선배 좋아하기라도 해요? 근데 어쩌죠? 저도 첫눈에 반했는데. 이 자식이 씨. 아휴 이거 정수기 물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누구 갈아줄 사람이 없나? 선배 제가 갈아 드릴게요. 아휴. 아휴 제가 갈아 드릴게요.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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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다들 그만하고. 일 좀 하자고요. 어? 자 일하세요. 아휴 정말 엉망이네. 아휴. 근데 인턴은 뭐 책상이 없나요? 우리 회사는 인턴에게 책상을 주지 않습니다. 네네네. 자. 물티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휴 잘 뽑히네. 아휴 이거. 아 이런 젠장. 노트북이 고장 났는데. 누구 고쳐줄 사람 어디 없나. 선배. 제가 봐드릴게요. 아휴.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 거예요. 어허 자 자 자 그만. 둘 다 봐주도록 해요. 저기 좌찬기 우카이가 좋겠군요. 아휴. 아휴. 신발 신어요. 팬들이 싫어할라. 자. 선배. 말해봐요. 얘에요 나에요? 누나. 말해봐요. 얘에요 나에요? 얘에요 나에요? 얘에요 나에요. 난 너도 좋고 너도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 그 누구도 말해. 난 정말이지 행복해. 보았나. 99%의 남자는 달달한 멘트로 이렇게 이성을 유혹하지. 하지만 충격적인 놈이 나타났어. 바로 1%의 남자. 파일명. 세찬아 생일 축하한다. 레츠 플레이. 카이. 아휴 진짜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출근을 안 하고 좀. 아이고. 아휴. 지금 몇 시에요? 7시 반이요. 왜요 늦었어요. 왜요. 선배 그 케이크 사녀 늦었습니다. 왜요. 늦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박력인 남자. 매력있어? 심쿵했어? 엎드려. 아니. 형 뭐하는 거야 지금. 아휴 그렇게 납작 엎드리지 말고. 궁둥이 들으라고요. 아휴 진짜 꼴로. 대장내시경이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니 이거 선배 거 사다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으니까. 마시나 봐야겠네. 좀 드셔보세요. 아휴 잠시만요. 아이고 또 먹어보니까 칠칠맛이 또 흘리십니까. 내가요. 네 이러세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휴 고마워요. 아휴 이거. 빤쓰는 이렇게 가서 빨아야지 이거. 이거 빤쓰라고 내 입 닦은 거예요? 예예예. 아휴 두려워 죽겠네 진짜. 미친 성함 아냐. 아니 닦아줘도 뭐라 그럽니까. 아휴 됐고 일이나 합시다. 아휴 정말. 아 뭔 일이나 하죠.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뚜껑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아휴 형광등 또 말썽이네. 아휴 저저저 선배님. 아 이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휴 또 오늘 또 보여드려겠네. 젖지 마요. 아닙니다. 제가 갈 도록 할게요. 아휴. 아니. 이거 봐. 엔젤 문신 이거 뭐예요. 아휴 엔젤 뭐야 이거. 아휴 아휴 두러워요 두러워요. 왜요. 아휴 싫어요. 왜요. 그래도 양세찬 씨. 왜. 꼴에 메이크업 반스 입었네요. 아 이거요. 끝만 있는 것만 이렇게. 아휴 이거 뭐야. 어때요. 이렇게 팬티 매력 있어. 신빙 있어. 불쾌해요 지저분하고. 아휴. 아휴. 일단 정글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휴. 그럼 양세찬 씨. 네. 이렇게 설렁설렁 일하지 마요. 우리 부서에 새로 인턴 사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에이 누가 봐도 전 상관없습니다. 로봇 아니에요 로봇. 형. 지금 뭐예요. 어때요. 유다다 없이 자격을 홍보하는 남자. 매력 있어. 심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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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미로운 대사였다니. 저게 저렇게 좋았다고. 잠깐만. 야. 너 뭐야. 저 카이요. 뭐. 카이. 야 여기 보라색 갖고 있어. 이게 뭐예요. 보라 카이. 뭐야 그게. 잠깐만. 던져. 아유 씨. 이걸 그냥. 어떻게. 어. 댄비 어쩌. 어째쩌 까불어. 잠깐. 뭐.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날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유 씨. 이거 그냥. 이거 어떡하지 뭐. 너 뭐 믿는 구석 있나 보다. 아니 선배. 저 믿고 따라와주는 팬들이 있다고요. 팬. 뭔데 이름이. 엑소엘이요. 엑소엘. 아유 씨. 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팬카페 세찬특별시 감당할 수 있겠냐. 세상에. 700명의 시민들이 널 가만 안 둔다. 뭐해. 움직여. 자자자. 다들 그만하세요. 자꾸 이렇게 싸워서 나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 뒤에 있는 네이버 팬카페. 장 꼬마들이 여러분들을 가만 주지 않겠습니까. 몇 명인데요. 2천이 넘었어요. 아유 2천. 죄송합니다. 조심해. 아유. 엑소가 때리면 맞으세요. 자자. 네. 죄송합니다. 안 되겠으니까. 저기 세찬 씨는 정수기 물 좀 갈아주고. 타이 씨는 커피 좀 사줘요. 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만해. 그만. 몇 번을 치는 거야. 몇 번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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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율 status 국가에서 봤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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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유. 이게. 이리겄럽네. 그렇게 상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누구나 다 멋있지. 폼이 다르잖아요. 폼이 다르다고? 야, 안 되겠다. 저거 엄마 뭐야. 안 되겠다. 음악 주세요. 뭔데요? 이 아줌마니들 뭐예요, 아줌마니? 내 눈! 싫어! 지구에서? 충격받았나? 하지만 충격받긴 일러 1%의 여자가 나타났거든. 1%의 남자와 1%의 여자. 활명 쌍뚜라이. 렛츠 플레이. 아잇! 아, 지금 시간이 맛있는데 지금 출근을 안 하고 말이야. 아이고. 아우, 늦었습니다. 이봐요. 왜 늦었어요? 요 앞에 그 맛집 떡볶이집 있잖아요. 거기 주워서 먹고 오느라고 되셨습니다. 어? 거기 떡볶이 맛집인데 거기 먹었어요? 아, 예. 저기 혹시 양치 안 했으면 나도 그거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저요, 저요, 저요. 음! 맛있네! 자, 일 들어 합시다. 아, 예. 일 하죠. 어휴, 기분 좋네 이거. 아휴, 아휴 이거 맵네. 아휴,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휴, 물은 저기 있는 물은 좀 먹기 깨름칙하고. 물, 여기 있는데 물. 아니, 아니, 괜찮아요. 난 여기는 물로 먹으면 돼요. 어휴, 그 물을 어떻게 드신다고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때요? 너무 매력 있어요. 이렇게 바로 까서 물 먹는 여자 매력 있어? 예. 싱크했어? 예, 싱크했어요. 응, 아주 좋구만. 어, 좋아요. 어휴. 아이고, 형광등 또 말썽이네. 아휴, 진짜. 어, 저 선배, 선배. 지금 이렇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될 텐데. 아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았겠어요? 어휴, 선배님. 어휴,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어휴, 목소리 왜 이래? 어휴, 이거 아무래도 장도봇으로 변해야 될 시간인가? 변신! 어휴, 갑자기 왜 이래, 선배님? 얘 뭐야? 아휴, 선배님. 아니, 선배님. 아니. 어? 나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연구하는 아이 박사다. 크리스마스 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99%의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 파일명 코빅 외모 순위 1위 민창기. 레츠 플레이. 아이. 아,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다 됐고. 어, 이쁘다. 가만있어 보자. 알바 면접 보러 온 사람 오기려는데 왜 아직도 하나?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어? 민창기 씨? 맞죠? 어, 오늘이 크리스마스를 아마 좀 바쁠 거예요. 저기, 트리 하나 보이죠? 가게에 트리가 있었어요? 아니, 저기 저거 불 반짝반짝 거리는 거, 저거 트리 저거 안 보여요? 어, 트리보다 사장님이 더 반짝여서 사장님밖에 안 보였어요. 아, 뭐가 반짝인다는 거야. 합격입니다. 합격이라고요? 네. 경력직 우대라고 했는데 저는 경력이 없는데. 제가 경력이 있어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 시작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거 테이블보 좀 한번 같이 털까요? 네. 귀뚱이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세게 한번 타세요. 네. 하나 둘 셋. 오오오오. 어? 뭐하시는 거예요? 테이블폰 막 털려고 얘기했잖아요. 아. 사람인데 정말. 하나 둘 셋 하면 타세요. 네. 하나 둘. 오오오오. 정말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자꾸? 사장님 둘에 당기셨는데요. 셋은 묵음이었어요. 아. 가만 있어보자. 우리 가게는 와인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어. 자. 이 와인에 대해서. 이 와인은 까베르네쇼비뇽으로 진하면서 코일레루야레 그 고품격 향이.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고품격 향이 가장 인상적인 칠레 와인이에요. 제가 한번 음미해볼게요. 그래요. 맛을 한번 보겠어요? 와인은 먼저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음. 입으로 마시죠.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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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요. 민âu인 기씨. 여기 1통 데미기에 이렇게 감정 섞인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잠깐 설레긴 했어요. 살짝 설렜어 난 오 나 나 나 나 나 오 나 나 나 나 오 나 나 나 나 아차차 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줄아 힘을 잔뜩 주니라고 사실 이건 오마이걸이 아니라 이번걸이었어요 자 가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됐어요 코트 밖에 입는 아주 멋쟁이로군요 예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텐데 막상 크리스마스네 일하려고 하니까 또 우울하네 남자친구랑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낼 줄 알았는데 저 그만둘게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시죠? 저도 사실 여자한테 고백하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러면서 그만뒀으면 손님이니까 고백할 여자분은 언제 오시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와있잖아요 어머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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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화능에서 내리는 눈도 맞았고 서로 눈도 맞았네요 오우 메리 크리스마스 오우 하지만 1%의 남자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였지. 발명! 오늘 자산 양세찬. 렛츠 플레이! 자, 크리스마스 트리도 됐고. 가만히 있어보자. 알바 면접 보러 오기로 한 사람 온다던데 왜 아직도 안 와? 아이고, 여긴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 알바 면접 보러 온 사람입니다. 네? 잠깐만, 사장님이세요? 내 스타일인데? 오케이, 오늘 너야. 뭐라고요? 내가 3분 꽃으로 당신 꼬신다고. 어때, 이렇게 자존감 높은 날. 매력있어? 심쿵했어? 나가주세요. 네? 경력자고 들으면서요. 사실 뭐 사람이 필요해서 쓰긴 해야 되는데. 아, 예. 그러면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이거 치울 줄은 알죠? 아, 이거요? 제가 또 중국집 알바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치웁니다. 그래요, 깨끗이 좀 치워주세요. 왜요? 아니, 저거 다 쓰는 거 같은데 가짜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 중국집 알바는 저렇게 합니다. 아, 진짜. 아니, 여기를 전혀 모르시네. 아니, 몰라요. 이렇게 잘하는데. 아니, 뭐 와인은 좀 알아요? 와인은 좀 알아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사장 나오라 그래! 내가 사장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와인은 기본이죠. 아니, 와인은 기본적으로 청각, 후각, 시각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 아, 손에 다 흘렸네.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눈으로 마시고. 어머머,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어머, 무서워요. 아유. 다음에.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아니, 괜찮아요?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신놈이 왔어. 아유, 진짜. 아유, 자. 자,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유, 됐다. 아유, 깨끗이. 저리 치우세요. 이 정도로 와인을 잘하는데. 뭔 사람이야. 아유, 열받으니까 수중냉증이 올라와서 손쉬로 죽겠네, 지금. 아이고, 그거 저 손 쉬면 안 되는데. 감기 싫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유, 이리 오세요. 뭐야? 손 좀 주세요. 자, 이리 오세요. 아유! 여기 큰 해가 뜨끈, 뜨끈, 뜨끈. 땀도 많이 나죠, 아주. 여기 곰팡이가 켜져 있는데. 아, 축축해요. 축축해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손 쉬라니까 내가 해도 누가 뭐라고 했네. 아유, 근데 그걸로 일을 못하니까 제가 가서 유니폼이나 좀 갈아입고 오세요. 아, 유니폼. 아, 저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자, 이리 오세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빙초산 냄새나. 아유, 아유. 또라이가 다 왔어, 진짜. 자, 준비됐습니다. 아유. 자, 못할까요? 이게 뭐야? 네. 이거 뭐야, 히트텍이에요? 아유, 이거 살이에요. 아유,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 연말이니까 바쁘잖아요. 이따 주방도 왔다 갔다 해도 물 튀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겁니다. 자, 물 부탁할까요? 아유, 됐어요. 그러면은 예약한 손님 있으니까 손님 응대나 좀 잘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어우, 골목이 싫어. 아유. 안녕하세요. 이리 와봐. 예, 예. 프로포즈 예약한 사람인데. 아, 예, 예. 내가 좀 이따 프로포즈하면은 적당한 타이밍에 케이크랑 촛불 부탁 좀 할게요. 아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저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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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아유, 아유. 그거 얘기한 거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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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유, 여기, 여기 이렇게. 아니, 내가 성공하면 그때 진짜 줄게. 아유, 아유. 배차야, 배차야. 우리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아유, 아유. 어, 어. 자. 나랑 결혼해줘, 미영아. 야, 소영이거든? 어? 우리 헤어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어, 죄송합니다. 야, 장난해 이거? 죄송합니다. 야, 불꽃놀이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어? 나랑 얘랑 끝난 거 지금 안 보여? 어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지금,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나랑 얘랑 지금 끝났다고, 임마. 아유, 아유, 혹시 누군 헤어졌습니까? 네. 그럼 저랑 사귀는 건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미친 사람? 아유, 또라이가 아, 진짜 씨 뭐하는 거야? 닦으세요, 닦으세요 뭐하는 거야, 진짜 씨 닦으시라고요 아, 진짜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주면 되잖아 자, 여기 나가, 이 사람아 제발 대본대로 좀 해라 어, 뭐야? 사장님, 아니 이상한 손님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손님 지금 한 테이블 왔는데 그걸 내쫓으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씨... 아, 진짜 남자친구랑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낼 줄 알았는데 알바라고 한 사람이 들어온 건 진짜 엉망이고, 아유, 진짜 짜증나 이 모든 게 이벤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청년에 반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원하신다 그랬죠? 아유, 예, 뭐 그거야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아유, 무슨 수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요 눈 감아보세요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화이트예요 아, 그래요? 아유, 진짜 충격받았나? 하지만 충격받긴 일러 1%의 여자가 나타났거든 1%의 남자와 1%의 여자 탈명 쌍수라이 레츠 플레이 아이...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눈이 이렇게 심심하네 아이고, 늦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신 분 맞죠? 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저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 개 할 건데 네 인사 좀 잘하시나?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청소도 좀 잘하시나? 아, 네, 청소도 계속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오, 잘하시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키스도 잘하시나? 예 어, 확인해 볼게요 어, 예 아, 키스는 별로네 아, 그래요? 제가 낮에는 못하고 저녁에는 잘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저녁 파트타임 알바로 쓰면 되겠네요 아, 저녁에 괜찮습니까? 네, 아, 그럼 와인은 좀 아세요? 아, 와인보다는 저 샴페인을 좀 좋아하는데 어, 그러면 오늘 취직한 기념으로 샴페인 한 잔 드릴까요? 어, 저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자, 축하해요 앞으로 잘 같이 일해 보자고요 입, 아 나도 한 잔 줘야죠 아니, 샴페인은 어때요? 샴페인 컵 없이 입에 바로 쏘는 사람? 어, 진짜 샴페인이네요 어차피 알겠다는데 키스나 더 할래요? 어, 너무 좋아요 나쁘지 않군요 어, 괜찮은데요? 그러면 같이 일할 거니까 네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아, 네 어, 자기야 어, 어 어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안 오니까 너무 서운하다 음 아, 예쁘다 우리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맞았고 눈도 맞았네 어, 뭐야 자기 너무 로맨틱해 너무 잘하는데 왜 이런 사람을 지금 만났을까 왜 이런 사람을 지금 만났을까 하 하 자기랑 결혼하고 진짜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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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장난감이에요 와이프가 자사랑입니다 어머 여보 사랑해요 들어가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자기야, 잠깐 이리로 와봐 자기야 뭐야 아니, 잠깐만요 저기 내가 약간 좀 질투나서 그러는데 이거 케익 서빙한 척하면서 저 남자 얼굴에 좀 이렇게 묻힐 수 있어요? 아, 이거 케익이요? 제가 한 방에 이 시간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이놈 이게, 이 씨 야,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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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부러요, 세척 아이고, 내 얼굴에 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어머, 야 뭐야 내가 왜 당신 얼굴을 다 부린 줄 알아? 내가 왜 당신 얼굴을 부린 줄 알아? 뭐야 내가 오늘 그거 입술로 다 먹을 거니까 내가 오늘 그거 입술로 다 먹을 거니까 내가 오늘 그거 입술로 다 먹을 거니까 입술로 다 먹을 거니까 어디서